까 qug 에헤 에헤에 아이씨 아 눌렀는데 아이씨 알 포켓몬 아 마퍼 오늘 머니아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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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넘길라고 오오.. 과연 근데 아까 내가 한번 해보니까 좀 어렵겠다잉 많이 어려울걸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하는거지 마 지켜보시라요 마 본다잉 아니 이게 뭐야 여기서 24점만 더 누르면 돼 어 아 이거 뭔가 야 버튼 누르는게 좀 이상해 하파시 엄청 빨리 눌러지는데 겁나 빨리 눌렀는데 하파시 진짜 엄청 빨리 눌러지는데 진짜 이걸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그걸 유지시키면 70점도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빠르게 다다다닥 하면 이제 그때 멍해져 내가 어딜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딱 들면서 끊긴단 말이야 나 자신이 제어가 안돼 하하하하 그니까 정신이 멍해진다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 하하하 46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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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안타깝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25점이면 잘했지 25점 잘했지 초당 1개 눌렀잖아 아 안 될 줄 안 될 줄 빠른데 속도가 빠르면 제어가 안되고 천천히 하자니 개수가 안되고 속도가 빠르면은 제어가 안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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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마우스를 계속 당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내 손이 점점 어 손을 손이 안 움직여 아 택도 없을 때 아 안되네 야 10개 하하 아 처음부터 망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다음 바다로 넘어가자 진짜 안된다 하하하하 아하 초당 4번 눌러야 돼 초당 4번 아하아 5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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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따단 따단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54 하하 하하 제발! 제발! 아 끝에서 버벅여가지고 야 이거는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엔 진짜 빨랐는데 끝에서 버벅여가지고 에이 아아 아아아아 아아 뭐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아 으아아 으아 으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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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에 60점이네? ㅇㅋ 마에 60이다 너 내 점수도 안 보고 있지? 보고 있어 계속 방금 57 나왔잖아 나 뒤에서 계속 니 따라하고 있어 지금 도리도리 이 도리도 못 보내고 있어 이 도리도 못 보내고 있어 이게 됐네 이걸 했는데 엔철이 비켜 야 60 쩔었다 딱 60을 찍네 야 뒤에서 이거 찍을 동안에 나 도리도리 하면서 따라하고 있었거든 머리 아프더라 만족합니다 스코어 게임 스코어 게임